아니야 이거는 벤치부터 가야 돼 벤치부터 안가면 어떻게 되냐면 말파이트 궁 맞으면 그냥 삭제야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벤치가 있으면 최소한 말파이트가 굴렁새 쓸 때까지는 나한테 궁을 못쓰지 벤치가 있으니까 이거 먹으려 그랬다 이거 먹으려 그랬어 이거 먹으려는 게 틀림없다 난 느낄 수 있어 이 고철 속에 들어있는 노티러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고 군돈인지 알겠어? 이거 먹으려 그랬다 먹으려 그랬어 베인이 딜로스가 심하다고 아니 베인은 딜로스는 안 심한데 이제 포지션 잡기가 좀 힘든 챔프 중에 하나 더 사실 사거리도 좀 짧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밀리는 것 같다 어때 나는 게임이 게임이 나가는 것 같은 지금 뭐야 뭐야 아 노티러스구나 스톱 버터라서 저기 누웠구나 없어잖아 없어잖아 오케이 여기에는 와드가 없어 오 뭐 있다 여기 도망가야 돼 아 야 이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뒤에 있는 거 잘라버릴까 차라리 니블링 같은 애들 오케이 뒷보시죠 뭐야 이거 뒤가 날 어떻게 이기려고 어 이렇게 이기려고 찰롱찰롱 뒷가지마 뒷가지마 막아야 돼 뒷가지마 뒷가지마 막아야 돼 인피가 그냥 아냐아냐 라위부터 가야지 마오카이가 슈퍼들 생각했는데 이거 영광도 같고 이거는 라위부터 가야돼 형, 보겸이형 플래더인데 지실 겁니까?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아 티어 먼저 가기 내기는 제가 이길 겁니다 보겸이형은 내기를 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간다 이블린 차단해 달라고 차단해주면 안 돼요 두 개 낫잖아요 오케이 오늘 오늘 프로듀서 하는 날이다 오늘 프로듀서 하는 날이야 다들 보는구나 역시 확인 좀 해보려고 봐요 이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오늘 프로듀서 하는 날이다 그러면 아 뭐 이래야 딱 사람들이 드러내거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 다들 보는구나 다들 봐 저는 안 봐요 다음은 왜 안 봐요 아 김수현이 여기 있는데 볼 이유가 없긴 하지 흐하하하하하 해외하하하 차비 오케이 아아 누가 좀 나 좀 도와줘라 왜 아무도 안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끌렀는데 제일 당해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딜럭 시작했으면 초등학교 4학년은 된 것 같은 기지까지 지났는데 왜 아무도 안하주는 거야 극혐수합니다 서로 안죽어 서로 안죽어 그나마 잘주는 서포터들을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마나가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야 잠깐만 이거 1400원 아니야? 그럼 이거 8년 돈 버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내발발받을게요 딱 6개 어때? 이게 나야 테리한다 오케이 트리플킬? 이거 3차 타고 밀러오겠지? 그때 다 죽인다 일망타진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바룸먹으러 가는구만 말파이트가 나를 보고 있구만 아 바룸먹었네요 3820 바룬 3820 이제 7분이야 7분이야 바룬 아 적 드래곤이야? 하하하하 바룬을 드래곤처럼 생각하고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자 라는 비유였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재미없다고? 너의 재미를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것을 왜 내 탓이야? 그건 니 잘못이야 개재미없다고?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짜 재미없어 재미있어지도록 노력할게 아악 참 디에이티 디에이티 잘못 눌렀는데 이것을 이제 노틸러스를 재밌게 해주는 소재로 쓴 것 같습니다 조진 야 이거 말파 궁 아 빠져야 돼 안 돼 빠져야 돼 우리 이 정도 살아남았으면 됐어 빠져 어 여기서 막아보자 킬 다녀와 킬 다녀와 킬 다녀와 킬 다녀와 킬 다녀와 난 진다 어우 킬 다녀와 저거라도 저거라도 아 내가 저 딜러진한테 딜러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마오카이랑 말파이트가 저 뒤에다 지니기 때문에 들어가자 말파이트한테 말파이트만 없애라 된다 이거 됐다 오케 저기는 또 전멸작전 쓰려고 헤헤헤헤헤 이 년석 이거 좋았어 좋아좋아 해물렛 투자 오케 오 왔다 제발 어둠추적자 발동 빠생 빠생 아아 와아 와아 신비한 경험 이 경험이 나를 캐리로 이끌 것이다 나는 성장했다 비에이프대검 하나 비에이프대검 하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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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에이프대검 하나에요 오케 하 펜실리 여기다가도 해야지 이분 챔 뭐에요 저 베인입니다 베인입니다 안 돼 짤려선 안 돼 다들 돌아와 우리 셋이면 끝나진 않아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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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픽 지금 팔면 안 돼요 지금은 무색한 다음에 이제 풀템 다 나왔기 때문에 민방대까지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테틱을 펜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말파 궁이 있어 저거 무빙 봐 Q 쓰면 바로 벤시 벗기고 나한테 궁스를 하는 그런 수작인 것 같아 말파 노궁이라 강제인이시는 안 돼 무슨 소리야 아 말파인데 말파가 강제인이시 못한다고? 어 밀당방 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 벤시 왜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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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힛! 제발! 탈룡이었다 탈룡아! 제발! 힛! 끝날서 난데에에에에에에에 탈룡아 짐올려라 너의 구성에 모든게 살렸다 넌 탈룡이야 이거 울버린 아아 죽었어 아 눈 깜짝한 눈 사이에 간장게장이야? 저거 밖도 누군데? 아하 세상에 개념다 진짜 사라졌네 하하하하 아 맞아요 제가 짤래서 진게 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좀 지키면 흐트러졌나봅니다 속아졌습니다 다들 멋졌습니다 운명스러워서요 속아졌습니다 속아졌습니다 요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넌 앞으로만 간다 너희들 넥사츠를 내가 지금 부시러 가겠다 부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 넥사츠가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나를 따라와라 알리가 저를 잘 보긴 했어요 알리가 이 꼼깡을 저만 봐가지고 음 계속해서 전멸각을 보더라고요 딜을 많이 넣었는데 아쉽네요 그레이브즈가 딜을 더 많이 넣었네 쉽네? 아마 똥싼 친구일걸 말파이트 말파이트 말파이트의 업적 아냐아냐 말파이트 나갔다 말파이트 그는 지존 딜템만을 가고 딜량 3등을 기록하며 자신의 딜량을 자랑하듯 채팅을 치고 나갔다 그브랑 베인이랑 실력 차이 나는데 질까 아 제가 더 잘한다는 뜻? 대답은 다음에 수고 어? 아! 어? 진짜 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제가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바텀은 알리스타님이 다했음 확 마지막에 한타에서 알리님이 전멸 꽝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나라 한우가 생각날 생각날 정도였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가능성을 정확히 보는 것으로 봤을 때 플래티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보여집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저는 다음에 같은 팀으로 뱉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렉이야 이거 뭐야 서버렉 지리네 서버렉 지리네 세상에 서버렉 봐 글 쓰고 나서 한 3초 뒤에 채팅이 나와 서버렉 지리는구만 친절한 바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